시스템 반도체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해석, 계산,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PC의 CPU,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CPU 역할을 하는 AP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외에도 GPU, NPU, DDI, PMIC 등 다양한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각종 스마트기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홈시스템, 5G네트워크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용도별로 특화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다품종 맞춤형 구조입니다. 각 분야에 특화된 높은 설계기술이 요구되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2배 정도 크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야의 점유율은 미미한 편입니다. CPU, 중앙처리장치 CPU는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계산, 처리하고 동작을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 부품들과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장치로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초기의 컴퓨터는 방을 가득 차지할 만큼 컸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장치인 CPU는 한 장 또는 여러 장의 기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대 인텔이 CPU의 혁명이라 말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면서 컴퓨터의 크기는 매우 작아질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NPU는 CPU를 작은 단일 IC 칩으로 만든 것이며 CPU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CPU 대부분이 마이크로 칩으로 만들어져 나오기에 CPU와 NPU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PU나 NPU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저장 장치, 입출력 장치 등의 주변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CPU 분야는 미국 기업인 인텔과 AMD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최초로 시장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어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인텔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텔이 내놓은 CPU는 펜티엄 시리즈, 셀러론 시리즈, 코어 시리즈 등 많은 제품군이 있습니다. 코어 i 시리즈는 코어 i3-579으로 발매되어 세대를 거듭하며 현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CPU 분야에서 인텔의 유일한 경쟁사인 AMD는 에슬론 시리즈, 라이젠 시리즈 등을 시장에 내놓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인텔이 압도적인 성능의 코어 시리즈를 내놓은 이후 AMD는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망할 뻔한 위기도 겪었지만 2017년 AMD가 라이젠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다시 인텔의 강력한 경쟁사가 되었습니다. 잠깐 코어와 클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어는 CPU에서 실제 일을 하는 단위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코어가 많을수록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어가 한 개인 싱글 코어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듀얼 코어, 쿼드 코어, 헥사 코어, 옥타 코어 등 대부분 코어가 두 개 이상입니다. CPU의 성능을 볼 때 코어와 함께 많이 보는 것이 클럭입니다. 클럭은 1초당 CPU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작업이 처리되는지를 측정하여 주파수 단위인 헤르츠로 나타낸 것입니다. 클럭이 4기가 헤르츠라면 1초에 약 40억 개의 작업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좋아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면 작업이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처럼 클럭이 높을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MCU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CPU와 주변 장치들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변 장치가 없으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CPU와 달리 MCU는 단독으로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MCU는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만 구성되어 작고 전력도 적게 쓰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매우 작은 컴퓨터라는 의미로 마이크로 컴퓨터 또는 줄여서 마이컴이라고도 합니다. 기능이 많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전자제품, 리모컨, 타이머, 프린터,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이나 산업용 기기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GPU GPU는 컴퓨터 그래픽을 처리하는 장치로 그래픽 카드의 핵심 칩입니다. 게임에 3D 그래픽이 도입되고 화면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기법들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작업들을 CPU 혼자서 처리하기 버거워졌고 이를 보조할 3D 그래픽 연산 전용 프로세서 즉 GPU가 개발되어 그래픽 카드에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엔비디아에서 지포스라는 GPU를 2000년 ATI에서 라데온이라는 GPU를 내놓으면서 GPU 시장은 엔비디아와 ATI 두 회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참고로 ATI는 2006년 AMD에 인수되었습니다.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가정용 게임기의 GPU는 AMD가 장악하고 있으며 고성능 PC에 사용되는 외장형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GPU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인텔인데 이는 사무용 PC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성능이 중요하지 않은 사무용, 교육용 PC는 많은 경우 인텔 CPU에 포함된 내장형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PU는 명령어가 입력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직렬 처리 방식으로 복잡한 작업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반면 GPU는 여러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방식으로 수많은 연산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CPU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학자 한 명 GPU는 연산만 할 수 있는 초등학생 100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초등학생이 풀 수 없겠지만 단순 더셈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라면 수학자 한 명보다 초등학생 100명이 동시에 푸는 것이 훨씬 빠르겠지요. 그래픽을 처리하는 데는 GPU의 이런 병렬 처리 방식이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GPU의 이 기술은 원래 CPU가 맡고 있던 응용 프로그램의 연산에도 사용해 연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를 GPGPU라고 합니다. 2010년대에 공개된 GPGPU라는 기술 덕분에 인공지능의 딥러닝에서 요구되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인공지능의 성능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딥러닝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 구조를 모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 방법 중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컴퓨터에 데이터들을 줘서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기계학습의 한 분야 중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 기반하여 설계된 개념으로 기계의 사람처럼 직관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 과거 인공신경망이 가졌던 문제점을 해결한 심층신경망이 등장하고 GPU의 병렬 처리 구조를 적용하면서 딥러닝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NPU 신경망 처리 장치 NPU는 인공지능의 핵심인 딥러닝 알고리즘에 최적화되어 개발된 프로세서입니다. GPU는 인공지능에 적합한 성능을 지녔지만 원래 개발 목적이 그래픽 연산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성능을 포함하고 있고 비싸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산만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NPU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NPU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음성 인식, 카메라의 사진 보정 등에 사용되고 있고 애플, 삼성, 퀄컴 등 스마트폰 AP 기업들이 NPU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개발한 FSD 칩은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인데 여기에도 N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서버용으로 개발한 TPU도 일종의 NPU라고 할 수 있습니다. TPU는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했던 알파고에도 장착되었습니다.